이 정도 큰 사건이 터졌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론조사는 한 80% 정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냥 좌든 우든 간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옳다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다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 오늘 조선사슬이 참 잘 이야기했네요 관직을 맡게 되면 개인적인 사안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 관직을 맡은 사람의 직책이 수행해야 될 그런 과업이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사슬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조선일보 사슬에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직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국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사무를 관장한다 이번 참사의 초기 대응을 맡은 경찰청과 소방청도 행정안전부 소송 기간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돈이 있죠 직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용산구청도 행안부가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의 모든 기관과 사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관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정치적인 이득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가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이 모두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네요 큰 사고가 날 때마다 합리적 인간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시생양부터 찾는 구태는 없어져야 된다 그짓지만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실무자들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부는 당시 용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용산서정보과장과 계장, 최승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피의자로 이끄낸다 대부분 현장실무자들이다 특히 최승범 소방서장은 밤새 구조작업으로 고생한 사람 중 하나다 특수분 수사는 이번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이 일이 법적 책임만으로 끝날 일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법 배경을 갖고 있는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직무유기와 관련된 행사 책임을 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청을 관장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론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론은 이태원 참사 문책 차원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의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만 5천명이 투표를 했고 82%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론은 이렇지만 제 생각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